안녕하세요. 약속본 이현설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정선에 있는 마랑제에 눈꽃 구경을 왔습니다. 마랑제는 해발 1330m고 지금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어제 아래쪽 마을엔 비가 내렸는데 이곳은 해발이 높아 눈이 내렸군요. 지금 안개가 엄청나게 끼고 바람도 워낙 거슥에 불고 있어서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정도입니다. 오늘 11월 20일 눈꽃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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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